유튜브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 콧콩 이거 진짜 찐팬이다 저 작건이랑 브이로그가 있잖아요 다 봤어요? 이거 파트 등록을 가고 있을 때 딴다다다다하면서 진짜 이거만 하는 거 짐 사는 것도 보고 나 진짜 팬인가 봐 나 진짜 팬인가봐 요리하는 것도 봤는데 아들렌인가? 그거는 이런 거 그것도 보고 플래시백 너무 잘해 짠 엔 어 플래시백 근데 그거 자마 진짜 자기 왔어요? 어 자마 저희 봤어요 너무 신기하나? 재밌게 잘 해주시잖아요 재밌게 잘 해주세요